오늘 경기 승리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반부터 점수가 많이 나가지고 편한 게임 한 것 같습니다 계속 좋은 경기를 할 테니까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 네 자 작년에 비해서 한주 팀의 우리 투수 중에서 우리 또 맏형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올 시즌 작년보다 페이스가 좋은 것 같아요 현재 뭐 컨디션 및 어떤지 한 말씀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팀 불펜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여유도 많이 있고 지금 컨디션 소들도 잘 세고 있으니까 올 시즌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와 자 오늘 그리고 좀 의미 있는 경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배들의 유니폼을 입고 챔피언 유니폼을 입고 경기 임하는데 오늘 뭐 좀 특별한 유니폼일 것 같아요 오늘 뭐 경기에 임했던 이 유니폼을 입으면 어떤 느낌이 든다든지 뭐 유니폼에 대해서 한번 좀 느낌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팀 모두 선수들이 가을 야구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아 네 조금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히어로 이정민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